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개항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가 개항되어야 할 그 자리에 일장기가 개항된 것만으로도 정말 황당한 일이긴 한데 심지어 그날이 3.1절이었다는데 정말 전국민들이 분노했죠.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전국민이란 지금도 일본의 전쟁 범죄에 사과하지 않는 그런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는 사람들 정도를 한정하고 싶습니다. 또 이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하죠. 저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목사였다. 이 사실에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성숙한 분들이니까 그런 목사를 보고 시험에 드실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들은 다 역사의식도 없는 사람들인가 라고 오해하실까 봐 저는 그것이 정말 우려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신천지야? 라고 물어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부터 쓰고 볼까 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이슈가 되고 나서 자신을 친일파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현직 도지사가 자신을 친일파라고 커밍아웃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 실망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가치 또 공유하고 있는 정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이라는 방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애국이라는 방식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에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로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오늘날만의 일일까 지금처럼 어느 정도 국가의 어떤 개념이 명확하고 국가가 형성되고 나름 역사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하물며 국가의 개념이 굉장히 희미하고 또 국경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고대 시대에는 하물면서 얼마나 더 이것이 심했을까 저는 이런 관점으로 여우수와 이장을 좀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여리고에 살던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과연 라합은 여리고에 살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달랐길래 이 라합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배신자 소리를 들을 법한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과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입에 가장 가장 먼저 여리고성이라는 이 땅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당시 요단강의 경계에 위치한 땅으로 요단 동쪽과 서쪽을 있는 또 관통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이 여리고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당연히 돈과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렸겠죠. 요즘 우리나라로 빗대어 보자면 부산이나 혹은 인천과 같은 항구도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무언가 물자가 들어오려면 큰 항구를 지나가야 하는데 부산이나 인천같이 인프라가 잘 발달된 그런 도시를 통하지 않겠어요. 이 여리고가 딱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도시는 어쩔 수 없이 도적이라든지 외국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그런 공격에 대비하고자 정말 철옹성과 같은 성을 짓고 항상 전쟁을 준비하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보다 이 여리고성 하나를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컵 축구에 좀 비유하고 싶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땅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정말 힘겹게 조별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토너먼트 지명 끝장인 이 토너먼트 경기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그 첫 번째 상대가 누구였어요? 브라질이었죠. 세계 최강 브라질. 그런 겁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 혹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를 토너먼트에서 만난 거예요. 월드컵은 4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그래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실패는 곧 죽음인 그런 정말 절차의 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던 겁니다. 이 여리고성만 깨면 이기면 이후에 있는 가난한 정복은 거의 8알이나 8알을 이긴 것이라 마찬가지인데 우승까지 그냥 한 달음에 달려갈 수 있는데 이 여리고성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누구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견고했고 막강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완은 이 여리고성의 스파이를 두 명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들은 정말 우연치 않게도 라합이라는 집에 라합이 살고 있는 집에 하루를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왕은 이 스파이들의 존재를 눈치채고 급히 군대를 이 라합의 집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라합이 이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라합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그렇게 스파이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풀어주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을까? 만약에 이 스파이들을 넘겼다면 라합은 꽤나 큰 돈을 만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때 우리도 간첩을 신고해서 잡으면 1, 2억씩 줬잖아요. 적지 않은 돈이 분명히 라합의 손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라합은 그런 결정을 했는가? 혹시 여리고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쪽에 베팅을 한 것인가?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물론 인구수는 이스라엘이 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숫자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한 높은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거의 무의미했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편,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라합의 이런 결정을 이해하려면 라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또는 그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라합은 기생으로 소개됩니다. 기생, 즉 성매매를 어부로 삼고 있는 여성이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여성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해요. 라합은 기생이 아니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성매매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없나요? 지금도 있죠. 강동구에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데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성남이라는 곳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었어요. 그 집장촌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중학교 근처에 있었어요. 굉장히 사람이 사는 어떤 밀접한 곳 주변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제가 하루는 그 곳이 제가 저희 집과 다니던 길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를 피해 다녔는데 제가 한번 거기를 가로질려고 봤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왜 못 들어가나요? 여기는 왜 안 들어가야 되나. 제가 뭐 거기서 했다는 건 아니고요. 지나가 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아 근데 못 다니겠더라고요. 이렇게 앞만 보고 그러야지 옆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대낮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이 미험한 동네, 지금도 여전히 있는 그런 동네가 고대에는 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있었어요. 더 많았겠죠. 그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입니다. 그럼 그녀는 어쩌다가 이런 성매매를 업으로 삼게 되었을까. 고대 근동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듯이 제2의 일환으로 성매매를 하는 성적 엑스타시를 돕는 그런 여사제가 있었고요. 반대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상품화해야 했던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라합은 이 중에서도 후자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냐면 여우수하서 2장 15절을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라합의 처참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해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성벽 위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벽 위에 있는 집이 집이 괜찮은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싼 집이었을까요? 차참한 가난한 집이었을까요? 여러분 성벽이라는 곳은 외세가 공격을 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는 곳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벽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죽는 곳이 바로 이 성벽 위에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이 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집이 얼마나 처참했고 가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해서 가난한 사람들만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요? 성벽 성 가장 안쪽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 부자들은 그 동네에 살겠죠. 우리는 이것만 봐도 라합이라는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가난이라는 절벽에 정말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신의 몸을 재산 삼아서 아둥바둥 살던 것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이런 라합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녀의 부모는 뭘 했냐? 그녀의 형제는 뭘 했냐? 왜 그 금쪽같은 여성을 딸을 그렇게 살도록 내벼려 두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은요.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홀몸이라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 혼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쓸 수는 있어요. 책임지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또 능력 없는 형제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녀들도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라합이 딱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좀 길겠지만 여우수와서의 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했던 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아버지도 있었고요. 형제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전쟁통에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평소에 라합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았던 거죠. 저는 이 라합의 말을 읽으면서 그가 살면서 지고 있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서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처절한 삶 가운데 자신을 던져야만 했던 이 라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라합은 가난 때문에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저 성적인 도구로 생각을 했고요. 여리고성의 그 누구도 그녀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녀에게 정말 신기한 소식이 하나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리고보다 훨씬 더 강한 정말 세계 최강의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가 노예의들에 의해서 개박살이 나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여리고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라는 신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비록 여리고가 막강한 군사력에 있다 할지라도 이집트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집트마저도 정말 박살을 내버린 그 신이 지금 이 여리고로 오고 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 공포를 한번 느껴보실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느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놓나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지금 다 두려움에 빠져있대요. 다 공포에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라흡은 어때요? 라흡은 달랐습니다. 라흡은 두려움 대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소망이라는 것을 가져볼 수 없었던 그녀가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듣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고 그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어쩌면 그 나라에서는 사람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애국의 노예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면 지금 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였지만 라흡에게는 그 자체로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라흡에게는 구원과 희망과 소망을 안겨져다 주는 정말 그런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자신의 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므로 라흡은 자신의 그 소망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좀 득을 봐야지 생명을 건져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라흡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라흡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믿음 소망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나는 틀렸어 하나님은 나 같은 거 거들떠도 안 보실 거야 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바로 라흡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다 주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위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뜻인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가난하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던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 역시 그러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야마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어떤 사람도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우리는 이 라흡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누군가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또 선물을 가져다 주고 이런 것만 사랑입니까? 라흡은 여리고성에서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에로틱한 말을 하고 또 자신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라흡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흡은 저 애국에서 온 정말 피도 섞이지 않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동질감입니까? 그들이나 나나 죄인이었다는 사실.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사람들이라는 사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 동질감이 라흡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라흡은 이 동질감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국률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애국에서 노예를 살던 그들과 여리고성에서 마치 성적인 노예를 살던 이 라흡은 같은 배를 탄 자신을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진 이 라흡의 행동. 이 행동은 바로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 때가로 내 목숨을 부재하고자 이게 아니라 그들이 나와 같은 처지였다는 사실. 나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라흡의 이런 행동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야거보수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 그들을 나와 같이 여기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단지 막대한 선물을 주고 사탕발린 것 같은 어떤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것. 그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과연 너희는 이 라흡과 같이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증거가 있느냐 너희는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정말 공감하고 그들과의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라흡이 여리고에 있다고 해서 그가 여리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단지 교회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어디 있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에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는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는 인생이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후에 등장하는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 아시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던 그 여리고의 물건을 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 그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리고의 것을 탐내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여리고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라합과 아간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라합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간절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 간절한 사람인지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스파이,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들에게 국류를 베푼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여호소와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성경은 단 한 단어도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색깔 또 어떤 한 단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줄이 나와요? 붉은 줄이 나옵니다. 파란 줄일 수도 있고 하얀 줄일 수도 있는데 굳이 붉은 줄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라합의 창문에 달린 붉은 줄을 보고 어떤 한 사건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바로 출애국기에 나오는 그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 그 피, 빨간색 피 이것이 아마 연상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여리고성에도 과거 애굽에서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그 역사, 그 마지막 심판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지금 재현하고 싶으신 겁니다. 6월절 사건을 지금 재현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땅의 그 장자의 죽음 또는 6월절 사건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여리고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이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또 다른 6월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라합은 결국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여리고에서 고통을 받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요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모든 성벽은 다 무너졌대요. 다 무너졌는데 성벽 위에 있는 이 라합의 집 그 성벽만큼은 안전했다고 합니다. 그 붉은 통화줄이 매달린 그 성벽은 멀쩡하여서 그 가족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지만 이 붉은 통화줄이 매달린 그 집만큼은 죽음이 6월하는 패스오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심판 속에서 생명을 건진받는 그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이 단지 생명을 보존받고자 건진받는 것이 그녀의 진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라합에게 일어난 진정한 구원은 그녀가 기대했던 진정한 구원은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였어요. 그동안 평생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며 살았던 그녀에게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을까요? 과연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까? 성경에 더 이상 이 라합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또 이세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기 보면 라합은 살몬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살몬. 전승에 의하면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당시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지파의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아들로서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 아내로 누구를 맞이한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성을 맞이한 겁니다. 어떤 러브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실만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라합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사실. 평생을 기생으로 살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평범한 여성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 여성이 지금 이 살몬이라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애도 낳고 자식도 낳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만큼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 평범한 삶이라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살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받아주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과거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구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족보들이나 또는 표현들을 보면 그들이 조상의 묘에 들어간다 또는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쓰여요. 조상의 묘에 들어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조상들과 조상들의 뼈와 한몸이 된다라는 것은요 곧 그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즉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이 예수님과 이 라합이 한몸이 되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녀가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 과연 있었을까? 아니요. 라합이 아무리 지금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풀어주고 해도요. 그녀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몸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지워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한때 죄악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 척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적인 중업을 통하여 라합보다 나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의원은 장차 일어날 이 놀라운 거룩한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게시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게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가난했구나. 안됐어. 이렇게 멈출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부정한 여인이었던 이 라합을 정결한 신부로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게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깨끗한 세마포 옷 우리가 결혼을 하면 우리 여성분들은 다 깨끗한 하얀 드레스를 입으시잖아요. 세마포 면사포를 쓰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검은색 드레스를 입으시는 결혼식 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셨습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의로운 선행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로 인해서 그 옷들이 좀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탁소에 맡기면 되는데 세탁소에 맡기면 정말 새 옷처럼 깨끗하게 빨아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회계라는 세제를 통해서 우리를 늘 정결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보게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만한 그런 거룩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뱉겠습니다. 최근 나는 신이다 라는 컨텐츠가 매우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더 글놀이보다 못합니다. 그게 훨씬 더 유명하더라고요. 물론 이 프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정말 나쁜 집단인지 막대먹은 집단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쉬워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분명히 인식을 시켜준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분명히 다르구나. 저런 이단과 건강한 교회는 분명히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은 분명히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이단들은 세상이 적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적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단 때문에 직관절적인 피해를 받았습니까? 한국교회의 쇠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단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힘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걔네들은 막 다 때려 부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또 그들보다 돈이 많아요? 아니요. 그들이 훨씬 더 돈이 많아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와 강남쪽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치 여리고성과 같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때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바다 건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즈베리 부운동이라든지 막강한 힘을 키워서 만들어내는 K-콘텐츠 이것으로 만들어낸 나는 신이다 이런 콘텐츠들 이단을 대하는 무력화하는 일들은요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일을 맡기셨는데 어떤 일이냐 라합처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당장 나의 도움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살려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살려낸다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사랑한다고 세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계속 쳇바퀴처럼 돌고 거기서 뭐 해도 별짓을 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런 미련하고 어떤 작은 섬김에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라합이라는 여성의 작은 선행과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역할을 한 것처럼 그 작은 역할이 큰 일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맡기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병 이와 같이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며 회복되는 그런 미랄과 같은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